안녕하십니까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오늘 물건은 국유지가 아주 많이 인접해 있는 공짜 땅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기분 좋은 그런 한옥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물건 찾으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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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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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지가 200평이고 건폐율도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 쪽으로 구규지가 굉장히 넓게 있기 때문에 상업용 카페라든지 공방 다른 형태로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느낌있는 그런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주도로에서 차로 약 한 2분 정도 들어왔거든요. 접근성도 괜찮고요. 주변에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데 적당한 거리에서 뭔가 좀 이국적인 맛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여기 대지가 200평에 전용면적은 한 25평인데 실제 한 33평형 그 정도 사이즈를 보면 됩니다. 방이 2개, 욕실이 2개가 돼있는 상황이고 건물 전체적으로 괜찮은데요. 조금만 자기 스타일대로 튜닝을 하시면 더 멋진 예술적인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환기가 조금 안 돼있어서 스멜이 날 수도 있는데 특이한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매매 가격은 주인분이 5억 8천 말씀하셨는데 단돈 천만원이라도 좀 깎아주십시오.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데 구독자분들 위해서 5억 7천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요즘 건축비가 한옥이 평당한 1200 이상 할 겁니다. 감안하시면 지금 예를 들어 한 30평만 잡아도 한 3억 6천 이상 나오죠. 근데 국유지가 이렇게 넓게 있고 기반시설 다 땡겨서 실질적인 지금 건축을 하려면 그 비용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물건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